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조직원의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별히 크리스탄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KST 아카데미 서정아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KST 아카데미,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ST 아카데미는 국내외 공기업, 대기업, 비영리 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해서 직무 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정의하는 리더십이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더십이 뭘까요? 리더십의 대가인 벤자민 베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십을 정의하는 것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 많다. 그 정도로 리더십을 정의하는 게 쉽지는 않고 다양하다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감히 여기에서 리더십을 정의한다면 개인이나 조직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개인이나 조직이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이 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리더십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항상 좋은 질문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게 일반적인 리더십하고 크리스천 리더십을 굳이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일반적인 리더십은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재무적인 성과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조직 구성원이 좋은 분위기, 조직의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또는 조직의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본다면 크리스천 리더십의 목적은 구성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경애하면서 나아가서는 이웃들을 섬기고 베푸는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좀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리더십 매뉴얼의 완벽함 그 자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연구들이 있고 많은 저서들이 있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냥 퍼펙트한 그런 리더십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 있으시죠. 조건 없이 받으신 선물, 재능, 이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개별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는 리더십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적인 자극을 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들이고요. 풍이고요. 또 다른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요셉, 다윗왕을 빼놓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느헤미아, 또 히스기아 왕 이런 분들의 리더십은 실은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거나 흠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흠도 많고 참 죄도 많이 저지른 그냥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배우는 리더십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들어 있어요. 결국에는 리더십이 필요한 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끝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조직에서 또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리더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맞습니다. 리더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성원들의 리더십 또는 팔로워십이라고 합니다. 교회 조직으로 치자면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 성도들의 리더십 또는 성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목회자 리더십 연구가 있었고요. 논문도 많이 있지만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리더십은 연구가 많이 됐어도 성도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한 결과 아주 재미있는 특징 그리고 인사이트를 주는 결과를 제가 보고서 참 감사했는데요. 성도들의 독립 비판적인 성량과 그와 반대에 있는 순종적인 성량이 어떻게 목회자의 리더십에 반응하고 또 조직, 교회 조직의 성과라든가 존재에 반응하는지를 증명한 결과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목회자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성도들보다 순종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훨씬 더 그 목회자의 리더십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을, 옆에 성도를 도와준다거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조직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행동을 순종적인 성도들이 더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정통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성량을 보여주는 게 순종적인 리더, 또 순종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적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리더보다 못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열등 또는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의 조금 다른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종의 의미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 발현되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죄인이고요. 완벽할 수도 없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리더는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리더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순종이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순종함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일조한다. 이런 결과를 제가 연구해서 발견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정말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해내느냐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성패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ST 아카데미 서정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변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